여러분, 다 전부 사다 쓰거든요, 저기가. 응. 아까 명아주가 와서 그 사모님께서 아직 전화했어요. 안 줬으면 퀵 서류를 못 갔을 텐데. 와, 학살을. 커피 안 들어갖고 있는데. 아니요, 괜찮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, 예. 아니, 좀 있다가 먹으래. 네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니, 갓. 밤에, 밤에. 아, 예. 아, 예.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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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입은 단과 관장하고 또 다르죠? 겨울에는 이게 살아요, 밥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얘 이거 포할로가 먹는 거 아닙니다? 어떤 거요? 귀여워?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이런 문구를 많이 써요 이렇게 내가 해주면 너무 좋아요, 남자분들이 좋아해요, 진짜 지금 우리 딸이 직접 이렇게 뽑은 거예요 연출을 알죠? 와 바닥, 스튜디오처럼 진짜 이쁘다 그런 대로 네, 그런 대로 괜찮아요 제 색깔도 예뻐요 네 명함 좀 다시 줘보세요 명함을 갖다가 여기에 그대로 여기에 어디가지고요? 물 있죠? 지금 물이 조금 들어있거든요 그럼 내일쯤이나 우리 커피잔으로 한나만 부숴주세요 뒤에다가 네 여기 물이 없으면 못하겠네 얘가 지금 이렇게 피어요 네 필름 아직 멀었거든요 안필꽃으로 꽂아놔서 대부분 꽃가게에서는 핑크로 꽂아놔서 핑크로 옆에 핑크로 다 깎아 저희는 가가지고 오래 보시라고 덜핀꽃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가위꽃은 꽃받침인데 그걸 까면 꽃을 까면 이걸 까면 이걸 까면 금방 그냥 버려져버려요 근데 이제 꽃받침이 있으면 화쳐져서 그 꽃이 오래가지고 근데 좀 시댄 것처럼 보여서 이게 좀 떼죠 근데 꽃이면 깔끔하게 한다고 다 떼어요 네 저 선생님은 뭐 저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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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확인해보시죠 이